와, 맥수. 맥수인가봐. 진짜 많아요. 왜 이렇게 주문부터 할까? 그러면 그 콩, 냉콩? 맞죠? 네, 하나 주세요. 그리고 이 집은 설탕 있잖아요. 순차는 소금보다 설탕을 많이 사용한대요. 감사합니다. 이거 한입거리겠다. 진짜. 저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한데요? 1번 더 먹으면 안 돼요. 1번 더 먹으면 안 돼요. 근데 진짜 시원해. 그리고 엄청 시원해. 시원하고 막 가슴을 울려. 많이 먹어도 뭔가 막 엄청 포소해서 질리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안 느껴질 것 같이 적성 상을 지키면서 뭔가 신비로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. 제가 정말 살면서 정말 많은 음식을 안 접해본 게 피가 나네요. 진짜 성공. 완전 잘 찾아온 것 같아. 아, 짱 맛있어. 근데. 아, 이거는 있었는데 괜찮을 거예요. 괜찮죠? 아, 차가워. 차가워. 좋아. 저 왜 설탕 넣는지 알겠어요. 주세요. 설탕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미숫가루 먹는 그런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. 약간 몰래 콩국수보다 조금 더 콩을 많이 넣셨나 봐요. 근데 여기 포장되나 봐요. 우리 집 앞에서 맨날 왔다. 그래서 한 번만이라 좀 Vader 봐봐. 불야. 그래서 여기가 난다. 그러는 거 같다. 네, 쟤. 공연.